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권TV 신동철 대표입니다. 오늘은 포스코드X 여러분과 함께 대응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시험 분석과 또 차트 분석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단기 투자로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데요. 수급이 좋은 단기 투자를 어떻게 저희가 매매하고 또 이 어려운 장 가운데도 어떻게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드X 대응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한국중권TV 유튜브 채널에서 시험 분석과 또 수급이 좋은 단기 투자 종목을 가지고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이엔드라는 뜻은 그 이상은 없다는 뜻인데요. 제가 자부하건대 단기 투자 방법에 있어서 제가 탑 몇이 안에는 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그 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저랑 소통하냐면 카카오 채널에서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코드는 1112 이게 4개입니다.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코드 1 4개에요. 한번 일주일만 밑점의 본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한번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거고 제가 나가라고 해도 제가 등을 떠밀어도 아마 여러분 절대 나가지 않으실 겁니다. 일주일만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딱 일주일이 길면 이틀만 여러분은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코스피 차트. 코스피 먼저 오늘 보면 플러스 1.03 코스닥 0.43 플러스입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 매도를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매수, 개인은 매도, 코스닥은 쌍끄리 매수, 그 다음에 개인이 매도하였습니다. 상승 종목이 월등히 하락 종목보다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그래도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잘 해줘서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오늘은 저희가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차트가 먼저 나왔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제가 주봉으로 여러분들에게 2269까지 제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3주 전부터 제가 예측을 해드렸고 결국은 여기까지 조정이 오고 말았습니다.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오고야 말았고요. 이 밑으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제부터 좀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자 이 검은색이 11선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이 검은색 11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일봉에서 11선 위에 안착을 해야 우리가 이제 좀 시장의 안정세가 들어 들었다라고 여기고 매매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1선 밑에 있을 때 여러분들 쉽게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스닥도 보시면 제가 주봉에서 예 6, 9, 8까지 열려 있다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자 코스닥도 예 중장기로는 11선 역시 일봉도 11선이 안착이 돼야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포스코디엑스 보기 전에 어떤 종목으로 오늘 저희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여러분들과 어떻게 다른 하루를 보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워트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워트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저희는 어떻게 매매하냐면요. 수급이 좋은 종목을 예 이렇게 기다렸다가 저희가 그 구간 안에 구간 안에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갖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예 저희가 익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캘핑도 아니고요. 단타도 아닙니다. 단기 투자입니다. 편안하게 매수하고 저희가 편안하게 매도합니다. 절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매매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리딩 해드리니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맛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관찰하시고 그러다가 아주 소액으로 여러분 하시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 한 번도 단기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단기 투자를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걸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기에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40% 50%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희는 단기 투자로 매일매일 수익을 3%에서 10% 이상씩 내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이 거짓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코드 1, 4개, 111입니다. 자 그리고 다 또 있습니다. 진양산업도 오늘 저희가 충분히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익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있냐고요? 또 있습니다. 하나에루스피스도 제가 하루에 3종목에서 한 7, 8종목까지 드립니다. 근데 그 승률이 80에서 90% 이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에루스피스도 오늘 충분히 매수할 구간 드렸고 그리고 예 편하게 익절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홀딩스까지 보여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 안에서 충분히 매수하고 여러분들 또 돌파 매매하시고 그 다음 충분하게 이렇게 큰 수익 확정해 드렸습니다. 오늘 4종목이나 여러분들 큰 수익 확정이 되었어요. 믿겨지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저희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 저의 운영방법은요. 3종목을 저희가 수익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절대 3종목 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이 많으면 이렇게 어려운 점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멘토나 또 어떤 곳에서 유료로 여러분이 하고 계신데 종목이 막 엄청 많다. 여러분들 그럼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3종목을 가지고 한 종목당 20% 넘지 않게 매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40% 중에서 20%는 현금 보유. 그 나머지 20%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비중을 조절을 하시면서 저희가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너무나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장기 투자에서 잃었던 손실났던 것을 단기 투자로 복구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들어와 보셔서 일주일만 여러분을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포스코 D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저희가 수익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저희가 언제 매도를 했냐. 자 이 타이밍에서 저희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 타이밍에서 저희가 못하고 자 여기까지 저희가 끌고 와서 여기서는 저희가 전략 매도를 했어요. 이 라인에서. 자 그리고 나서 정말 폭포수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정말 저희는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되냐. 자 여러분 보세요. 연봉, 월봉은 11선 위에 있지만 주봉이 어때요. 예 주봉이 11선 밑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일봉에서. 자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한번 살짝 11선을 올라갔지만 안착을 못하고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흘러내리고 있죠. 자 이런 구간에선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틀 동안 좀 급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 주봉이 1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저는 왜 이 이틀 급등할 때 안 따라갔냐. 예 30분 봉을 보여 드릴게요. 자 조금 자 어때요. 이게 급등을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들. 31선 위에 노란색 선을 돌파를 못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자 이 31선이 또 단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차트인데요. 보세요. 노란색 선 위에 타고 이렇게 잘 가다가 이탈이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하락을 보여줍니다. 지지를 못 받죠. 자 돌파 지지를 못합니다. 또 돌파했는데 지지를 못 받고 하락.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오죠. 자 완벽하게 지지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주봉이 11선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 포스코 데익스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데익스로 또 포스코 그룹주 모두가 좋은 종목이에요. 요즘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건 저희 방에서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안에도 많은 분들이 포스코 그룹주와 2차 조지 섹터를 보유하고 계세요. 오늘도 안 좋았죠. 자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마음 놓고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시고 자 주봉의 11선 위에 안착 그리고 일봉의 11선 안착 지지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예 주봉 11선 안착되는 거 보고 또는 최소 단계적으로 예 일봉의 11선 안착하고 지지가 되는 것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지금의 시기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11월 달에는 장때 양봉이 딱 하니 세워질 줄 믿고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이 지금 손실나는 손실난 것도 모두 복구가 될 줄 믿고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있으셨고 네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면 된다는 거 예 참여코드 111입니다. 일주일만 딱 경험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있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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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